고구차 휴리간 이로부터 고구차 너무 싫어 고구차? 응 강찰도 싫어 왜? 고구차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볼까? 뭐? 이쪽 방향으로 가볼까? 뭐?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보자 왜? 왜? 이쪽 방향 많이 갔잖아 응 맞아 수영하고 낼까? 응 그럼 수영하지 말고 한 거 아니야? 오늘 수영할 거야 뭐? 오늘 물에 더 갈 거야 왜? 수영할 거야? 수영까지는 아니어도 바른데 안 걸 거야 수영할만한다고? 수영할래? 뭐? 오늘 수영할 거야 이거 물에 더 갈 거야 응? 이거 물에 더 갈 거야 그래 그것 때문에 이거 오늘 자위까지만 담그자야 그래 하여튼 사진 좀 찍고 이제 우리도 들어가자 오늘 자위까지 말고 자위까지 아니 생각하고 가자 해야지 그래 많이 먹어야 돼 그래 근데 여기 한 2,400 정도만 먹어야 되고 응 그래 이 맛술은 4,000개야 응 이 맛술은 4,000개야 응 이 맛술은 안 돼 언니야 맛술은 1,000개가 다시 와봐 응 이 맛술은 4,000개야 여기가 왔는데 여기를 잡았잖아 그래 오케이 맛있어? 응 언니 줄게 응 마트 거리는 거 어디 샀어? 응 아하하 아 니 그거 초콜릿 샀잖아 응 초코몽 응? 싫어 나 이거 샀네 이거 아유는 뭐 먹을 거니까 있나 가니까?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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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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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쭤보러 내려가자 내려갈까?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로 고춧가루 바로 고춧가루 조금만 더 이따 갈까? 저기서 내려가자 저기서 내려가자 저기서 여기에서 내려가자 저기서 여쭤보고 이따 갈까? 슈바투스 가죠 슈바투스 슈바투스 그렇게 먹고싶어? 응 그렇게 먹고싶어 슈바투스가 뭐가 그래먹고싶어 슈바투스 맛있잖아 또 슈바투스 안 먹어 봤다 슈바투스 인마 수박하라면 수박주스지 안먹어 봤어 고춧가루가 좀 가져 바로 오우 고춧가루 가장 잘 중에 오늘은 안되고 오늘 늦어서 안되고 물이 못떠가 발단걸로는 괜찮은데